12. 어떤 거 배웠나요? 그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나의 무엇이다. 소유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오케이.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들인가 봐요. They are friends. Friends 한번 써볼까요? F. I. R. I. B. N. D. S. They are friends. 자, they are friends의 뜻이 위에 나와있죠. 그들은 친구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네, 그렇지. 그러면 이게 프렌즈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그들은 누구지? 자, 이 대답 듣고 싶습니다. 프렌즈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그들은 친구들이다. 그들은 친구들이다. 누가다. 부분을 살펴보고요. 묻는 말 맛 어떻게 만드는지 잘 보세요. 자, 누가 그들이. 다 친구들이다. 이 부분이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어느 부분이다. 누가다. 누가다. 하다시. Huh? mentioned a couple this one what? 어떤 식이인 겁니다? 양, 양념시. 양념. 양, 양념시. 양념. 양념시. 역. 능력의 양념, 뭐뭐 할 수 있다. 10.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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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이런 양념들이 있었구요. 그 외에 B동사 하다시 라서 하다시 투인경우와 하다시 더즈인경우. 그 다음 양념식. 지금은 누가 그들이 친구들이다? 아프렌드. 누가 다 맞죠? 그럼 이 셋 중에 하나에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겠죠? 이 셋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 이거는 B동사야. 그렇죠. B동사야. 어디 B동사야. 그렇죠. 그들은 이다라는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친구들이다. 그들은 친구들이다. They are. They are. They are. OK.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They are가 보이죠. 그리고 친구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면 제가 묻는 말 위치로 묻는 말로 시작하던 영어는. OK. 그래서 여기만 읽어보세요. They are. 여기만 읽어보세요. Are they? 하면 묻는 말 되죠. B동사일 때 묻는 말. Are you? Is he? Are they? 하면 묻는 말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OK. 그래서 걔들 누구야? 걔들 누구야? How are they? How are they? How are they? Who? 걔들 누구야? Who are they? 걔들은 친구들이지. They are friends.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they? Who are they? 했더니. 정체를 밝히고 있죠. 걔들은 친구들이다. They are friends. They are friends. Who are they? They are friends. OK. 자. 근데 아무 친구가 아니고 내 친구예요. 그래서? They are my friends. A friend. OK. OK. 자. 남의 친구가 아니고 나의 친구예요. 자. 조금 어려운 건 배워야 됩니다. 다음에 또 몇 번 얘기할 거고요. 자. 우리말로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나의 라는 말은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생각하세요. 나의 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어떤 질문? 응. 나의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하시면 이건 나의 장난감이에요. 응. 이거 나의 장난감이야. 나의. 여기 장난감이 하나 있어.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지완이가 궁금해갖고. 나한테 뭐라 뭐라 물어봤어. 그렇죠? 그랬더니 내가. 어. 너 나의 장난감이야. 이랬어. 지완이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뭐하는지? 우리말로 생각하라 그랬어. 그것은 무엇이니? 아. 무엇이니?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 그거 뭐냐? 나의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네가 뭐라 물어봤다니까. 그거 네 거냐? 한 번도 될 것 같은데. 네 거냐? 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말. 너 네 거니? 너 네 거니까 내가 쓸게. 알았어. 그러면 그들은 너의 친구들이니?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들은 너의 친구들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이게 중요한 게 connectivity입니다. 아. 어쩌라는 건지 생각하 succé. 꼼꼼꼼꼼꼼. accounting 생각하기 ради. 어깨 꼼꼼꼼꼼.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데? 걔. 맞아요. 걔들은 너의 친구들이니? They are... they are... Are they you are friends? Are they your friends? Are they you're friends? Yes, they are my friends. 예 눈 말했으니까 묻는 말이 있다면 예스나 노루 답할 수도 있겠죠 아 네요 프랜스 개는 내 친구들이야 어 그래 내 친구 우리 친구들이야 아 네요 프랜스 예 스테이안 마이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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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똑같이 들립니다 음 자 다시 되돌아가 근데 나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물어봤다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봤겠지 아 아 이렇게 물어봤겠지 누구의 장난감이야 내 장난감이다 누구의 친구들이니 나의 친구들이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 오늘 가르쳐주고 싶은거 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응? 뭐에 대한 얘기하고 싶다고? 누구의? 자 누구의 란 뜻을 가진 영어가 who's? who's의 뜻이 뭐다? 누구의 란 뜻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누구의 친구들 그들은 누구의 친구들이니 who's friends are they who's friends are they who's friends are they 걔들 누구 친구들이야? 네? 아 네 who's friends are they 걔들 내 친구들이야 they are my friends 그래서 이와 같이 my와 같은걸 보고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합니다 소유요? 소유 나의 너의 그녀의 이런 뜻을 가진 말들을 소유 표현이라 하고요 소유자가 누군지 궁금할때는 who's who's의 뜻이 뭐길래? 누구의 그렇습니까? 누구의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 friends are they 그렇죠 걔들 누구의 친구들이야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봤네 who's friends are they 라고 물어봤더니 걔들 내 친구들이야 they are my they are my friends who's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의 they are my friends they are my friends 됐습니까? they are my friends 계속해서 그들은 아 그것들은 사진들이 다 그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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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s 앞서 볼까요? 뭐였지 이거 할 때부터 p-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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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shion 특이하게 네? p-i-g below 빨리 잠시 왜watch 여기까지 소리 pick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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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 픽추얼 픽추얼 오케이 픽처를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사진 한장 두장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면 한개야 여러개야 여러개야 그러면 픽처도 당연히 픽처즈 그렇습니까 자 픽처즈는 여섯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이게 됐고 오해를 용어로 표현하면 아 그것들은 무엇이 They are What are they? 그렇지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y? 그것들은 사진들이지요 They are all picture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picture of pictures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picture picture pictures 한번 써볼까요? pictures Can you please see t-u-r-e-s 그렇죠 OK My 마이란 대답 듣고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뭐? 내이아? 마이란? 우리말로 먼저 말해주세요. 마이란 대답 듣고싶으면... 뭘까? 그것은... 그것은... 나의 삶을... 사진들이었는가? 이이이이라고 생각하지? 너! 너! 너... 그것들은 너의 사진들이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들은 너의 사진들이니? 라는 표현은? They are... You are... Your pictures? Are they your pictures? 이거는 마침표죠. 물음표 느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것들은 너의 사진들이니? 그것들은 너의 사진들이니? Are they your pictures? Are they your pictures? Are they your pictures? Yes, they are my pictures. Yes, they are my pictures. 잠깐만요. 여기 S가 없습니다. 오우! 천재인데? 자, 근데 나는 이거 안 가르쳤는데요. 이거 말고... 나의...라는 대답 듣고싶을 때 이 자리에 우리말로... 그래. 그래서 그것들은 누구의 사진들이니? 그래서 그것들은 누구의 사진들이니? They are pictures. They are pictures.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You are... Are they? They are my pictures. 그것들은 누구의 사진들이니? Whose pictures are they? Whose pictures are they? Whose pictures are they?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se pictures are they? Whose pictures are they? Whose pictures are they? 그랬더니 대답이...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Whose pictures are they?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They are my pictures. 계속해서 그것들은 옷들이에요. They are... Clot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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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써볼까요? 써볼까? 써볼까? C-R-C-L-O-T-H-E-R Yes. 그렇지. 그것들은 옷입니다.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OK. Clothes.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좋아. 그렇죠. 그러면 뭐라 물어보면 되겠다. Are they... What are they? 그렇지. 그것들 뭐니죠? 그것들 뭐예요? What are they? What are they? What are they? 그것들은 옷이지. They are... They are... Clothes. O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했더니 대답이...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They are clothes. OK. 틀림없이 또 나의 옷이라고 할 줄 알았어. 그것들은 나의 옷이다? They are... My... Clothes. OK. 그것들은 내 옷이에요.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They are... My... Clothes. They are... My... Coat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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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What is their clothes? What is their clothes? What is their clothes? Who are they? 그러면 그것들은 누구의 옷이니? 라고 묻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그것들은 누구의 옷이에요? 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신발이에요 슈 이제 한번 써볼까요? 그것들은 신발이에요 슈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니? 그랬더니 신발이야 저기 지나가는데 쟤들 누구야? 쟤들 신발이지 신발들이구나 김신발이라는 이름을 사시는 사람이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있구나 김신발들 모임인가 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럴 수도 있겠지 특이한 비유를 모르는데 근데 네가 하는 신발은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하세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들죠 그것들 뭐예요? 네? 그것들 뭐에요? 와… what are they? they are shoes they are shoes 오케이. 틀림없이 또 내신 말이라 하겠지요. 오케이. 마이라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그래서 영어 표현 오케이. 그것들 누구 신발이야? 네. 그것들 누구 신발이라고요? 그것들 누구 신발이야? 영어로 이제 대답하셔야죠. 그것들 누구 신발이야? 그것들 누구 신발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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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e shoes are they? Whose shoes are they? 오. 지원이 하는 스타일이 지금 되도록이면 빠른 속도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느낌을 가지게 된다봐요. They are my shoes. They are my shoes.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시험 잘 쳐주세요. 네. 네.